6월 26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 나누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어르신들 하나님 기억나요 죽은 자랑 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perspective 졸업하니 그 사랑한 것 하나15φοRE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이 시간을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의 성경 내게 채우소서 주의 길이 날게 하소서 주의 길이 날게 하소서 주의 성경 내게 채우소서 주의 성경 내게 채우소서 주의 길이 날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요색과 형들의 그 사이는 형제의 갈등을 대표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형제의 갈등은 인류의 뿌리 깊은 그 죄성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방인들을 형제로 섬겨 이 형제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복음으로 먼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먼저 받아주신 은혜로인 말미암아 형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를 직접적으로 세우지 않았음에도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해서 그 갈등과 반목의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제시법을 제시해 줍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유대인 비유대인 모두 하나님의 그 한 가족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전 그 계획이자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구원의 완성의 그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앞으로 스페인을 향해 그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놀라운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밝히고 있습니다 지체의 약점을 보이거든 비난할 기회가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고 맡을 책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이자 예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관계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그 깨달음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담당해주고 책임져 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약한 자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갈등 대신 반목 대신 선을 행하여 공동체를 세워가야 함을 우리가 꼭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로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자기 입장을 강요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한 뜻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이름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품고 서로를 받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신과 같이 생각이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품어주셨고 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백성으로 계속 다듬어 가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서로 다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품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